시청자 이기면 커피 드리고요 시청자 가입해 보고 오셔서 지면은 저한테 엉덩이 맞습니다 한 명도 안 오냐? 그러게 안 오면 뭐 집에 가면 되지 너만 좋지 뭐 뭐야 너 뭐야 어 뭐야 어 뭐야? 어 뭐야 안녕히 가세요 난 헬스 갈려고 오빠 어디 가요? 여기에요 헬스? 나 지금 바로 여기가 아 진짜요? 아 대박 아 대박이다 나 커피 좀 사올게 오빠 네 오빠 오빠 커피 공짜로 드시고 싶어요? 혹시 왜 그 따위 오빠 혹시 왜 그래? 나 지금 봤어 커피 공짜로 드시고 싶어요? 광부 뭐야 커피 공짜 오빠 빨리 커피 커피 공짜로 드시고 싶어요? 아니면 만 돈을 갖고 왔어 아니 오빠 커피 공짜로 드시고 싶어요? 탐탕 가위가위 보 이기면 커피 가위 보 이기면 커피 할게요 커피 드리고 갈게요 진짜 아픈데 어어 오빠 진짜 아파요 저 근데 너 요즘 힘드니? 방송? 그럼요 얼마나 힘든데요 아니 아니 차 아니 반팔이야 반팔에다가 지금 운동하려고 입고 왔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아파요 뭔 조합이야 이게 진짜 아파요 오빠 아 오빠 미안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잠깐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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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좀 사올게요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아 아 아 아 진짜 승질리는데